어린 사슴 한톨 김중렬 글낭송 음악 현승엽 가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첫 만남부터 알고 있었지요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조용히 기다렸을 뿐 사랑이란 약속이 아니랍니다 서로를 느껴가며 위로하기를 새벽에 옹달샘에 고이 곱고 한 모금 또 소중하게 안아가며 다가서며 기다릴 뿐 만약에 사랑이 약속이라면 얽매여 구속되기를 우물과 두레박이 많은 이들에게 해프게 돌려가는 그런 약속이 아니랍니다 지금도 기다리기를 진실한 사랑으로 죽어봤고 다시금 바라보렸만 새벽에 축석에서 만나고픈 어린 사슴의 눈빛으로 방울진 싱그러운 마음이길 2016년 10월 14일 사랑이 약속일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이 되세요 좋은 날이 되세요 좋은 날이 되세요 좋은 날이 되세요